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길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적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오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수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해외생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복음은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여길 말씀 가지고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원교회 창립 36주년 기념감사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일입니다 먼저 36주년 기념과 또 237 성교회 문을 그렇게 활짝 열어주신 우리 성사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재능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성교 성교라는 그런 큰 마치 앞에 있던데 그런 것처럼 직사각형으로 되어서 성교라는 그런 전혀 저는 신비주의도 아닌데 그런 기도 중에 그것이 딱 보여서 성교하라고 교회를 시작하라고 하시는구나 성교 선자도 모르는 나에게 그렇게 성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언약으로 붙잡고 목동에서 개척한 이후 36년이 흘렸는데 저는 엊그제 개척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안 드는가 봐 그래서 개척할 때 멤버들이 얼마 전에 미국에서 왔어요 넥타이를 하나 다 사가와 가지고 목사님 그 아버지가 일일 채소 싣고 니아카로 그렇게 길거리 다니며 장사하는 분이거든요 그 부인은 밀고 그 남편은 끓고 그렇게 하루하루 일당을 하루하루 사는 분들이었는데 그 아들들이 잘 크고 성공을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렇게 성공해서 다녀와서 넥타이를 선물하면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개척할게요 지금 똑같습니까 내가 그래서 입 서비스냐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가 크고 놀랍고 하루하루가 그냐말로 하루하루가 매일 새롭고 매주 기대가 되고 새로운 응답을 그렇게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은약의 예정이라 은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사는 그 여정이죠 무엇보다도 영계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가는 목회의 여정에 정말 원리스가 되어가지고 은약적 헌신을 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원리스에 대한 교회가 지구상에 있느냐 지금 말이지요 교회들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세계 교회 정체입니다 정체 교인 수는 통계적으로 종교 중에 제일 많은데 쫙 평생선을 꺾고 있는데 모슬렘은 쫙 올라가고 있어요 모슬렘은 가입 국가가 한 50 국가 되는데 쫙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모슬렘은 국민 30%만 되면 모슬렘이 신청할 수 있어요 모슬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거의 다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 쫙 계속 가난할수록 아이 많았잖아요 확 올라가고 있어요 다행스럽게 불교는 쭉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정체요 안 돼요 교회가 정체도 통계도 정체 실제로는 다 물 꺼지고 있어요 모슬렘은 확 차고 이 팔레스타인 보세요 목숨 걸고 죽으면 순교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성장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시점에서 쫙 원대시대에서 배로불 찬양을 위해서 적어도 한 달 이상 전부 매일 모여서 5, 6시간씩 준비해서 하나님께 최고인 걸 올려드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야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지구촌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순수한 교회가 있을까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모두 다 1등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보시잖아요 하나님 음성 보지 않습니다 중심 보세요 중심 중심을 보시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축복된 사람들과 행복한 사람을 제가 볼 때 너무너무 행복한 분들이다 장립 36주년을 맞이해서 단임 목사인 저로서는 우리 성도들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고백하죠 하나님 덕분입니다 우리 성도님 덕분입니다 우리가 작년 본당 헌당을 원년으로 맞이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본당 헌당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기적이지요 기적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 코로나 시점에서 교회가 지금 사례를 주느냐 못 주느냐 판에 교회가 문을 닫느냐 안 닫느냐 판에 큰 교회들이 사례가 헌금이 안 돼서 그냐말로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사례를 주는 이런 상황 속인데 어떻게 헌당을 하냐 시대적 재앙을 넘어서 그 작은 자가 그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큰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일에 우리 예원 공동체가 놀랍게 쓰임 받았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매일 합니다 매일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정식 기도합니다 하나님 본당 헌당을 하기까지 헌신한 가정들 한가위도 빠지없이 이 남신나라 오천조족 복음하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이제 237 성교 원년을 삼고 언약적 도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망국을 기업으로 너희 교회에 주겠다 망국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 증거를 그렇게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연초에 콜롬비아 캠프를 통해서 첫 번째 성교의 망대를 세운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 등 복음을 필요로 한 현장 지금 뭐 우리 정무직 성교사님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냥 뭐 교회 좀 계시다가 가면 그냥 막 무차별로 물 열여 우리 본부에서 다 소문났어요 대단하시다고 이동철 목사님 이번에 또 오늘 오셔가지고 오늘 주 월요일날 출발한다는데 파키스탄 갔는데 파키스탄 우리 정무직 성교사님이 하고 같이 합니다 같이 같이 가서 같이 도움을 같이 합니다 전부 다 그렇게 파키스탄 또 극한 모슬림이 있는가 하면 또 그야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남부가 있어요 거기는 실제 파키스탄이 독립인도로부터 할 때는 기독군들이 앞장서서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독군들이 도시가 있는 수천만 명이 있는 도시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들이 지금 다 우리 성교사님이 열을 열을 하고 있고 복음을 거부하고 박해하는 나라 이 오천 종족이 많은 그 현장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디까지 서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능력 우리 그릇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문을 열고 우리를 인도하실지 여러분 기대가 가득 찬 그런 신앙되기 바랍니다 기대가 되죠 하나님 어떻게 교회를 인도해 주실까 교회는요 하나님이 직접 세운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세요 내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내 몸이니 그리고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 친히 세워졌어요 복음에 이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진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 3, 7 나라 오천 종족 복음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요 이걸 뭐라 하느냐 구속사 성취라고 합니다 구속사가 성취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분을 좀 좋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교총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들이 서로 싸워 서로 분장하고 정말 안타깝죠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 못하고 있다 현대교회의 상태를 가르쳐서 뭐라 하느냐 무기력한 정상상태 그렇게 말합니다 무기력한 정상상태가 무슨 말입니까 무기력한 것이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앉아있는 것이 여기가 조사오네 하고 앉아있는 것이 정상이다 정상 주님의 지상명령 관심이 없어 우리끼리 우리끼리 편안하게 잘 먹고 잘 놀자 우리끼리 편안하게 잘 먹고 잘 놀자 우리끼리 편안하게 잘 먹으니 변하 싫어 부담스러워 힘들어 그런거 하지마 별나게 그러냐 무기력한 것이 정상상태 인것처럼 영적으로 사명이 무감각해져 버린 오늘날 교회의 실상 세상에 영향을 입히기는 커녕 오히려 역공을 당해 세상에는 빛이니 어둠을 밝혀내라 어둠을 치유해라 사명을 줬는데 도리어 세상에 당해 역공을 당해 이런 형국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정상상태로 바꾸는 믿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도전하세요 신앙생활 도전정신까지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사단에 잡혀버립니다 후안 까로스 오르티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다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유람선 아니에요 묵고 놀고 즐기고 끼리끼리 고향치고도 모여가지고 같이 희득거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가 침묵단체 아니에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유람선에 타고 있는 것처럼 그냥 교회 본질 사명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여기가 우리끼리 육신적인 즐기는 기분 교회는요 축제 장소가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축제가 돼서 축제 그런데 여기가 조사오니 이제 그만하자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문 닫는 겁니다 축제를 즐겼으면 영적 현장을 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영적 현장 영적 현장 영적 현장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싸움 하면서 영적으로 영양 입히는 현장이 있냐고요 영적 영양 그것이 여러분 교회 현장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집안 현장 되기 바랍니다 직장 현장 사업 현장 여러분이 세상 현장 속에 영적 싸움으로 싸워야 돼요 그 현장 있어야 돼요 원리스 된 그 힘과 왜 원리스 주장합니까 왜 원리스 우리 하나 되자 왜 하나 되어야 됩니까 목적이 뭐예요 원리스 되어져서 현장에서 예수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놀라운 영적 현장을 회복시켜 나가자 답이 없잖아요 답이 세상 사람들 다 답이 없어요 대통령부터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학자들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솔직히 인생 답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답이 없다니까요 답을 못 찾으니까 자세히 해버려 답을 못 찾는 후에 이 가로가 그냥 어느 날 그냥 말로 마지막에 왔을 때 암입니다 말기 암입니다 정말 왔을 때 거의 다 그렇게 가잖아요 나이 90 뭐 90 100살 안에 다 가잖아요 지암물이 건강한들 성경에 70 80인데 오래 사는 편이야 지금 사실은 70 80만에 죽어야 돼 근데 지금 이상하게 좀 오래 살아 산본들 살아본들 영혼이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매일 죽는 거 매일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매일 저는 매일 밤마다 주여 이 밤에 이 영혼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고 잠도 합니다 자다가 형님도 돌아가셨으니까 목사가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주무시다가 아무 아픈 데 하나도 없는데 갈 수 있으니까 준비해야 되잖아요 매일 매일 죽는 게 무섭습니까 숨 끝나면 행복해요 끝나면 바로 천국이에요 아멘 이거 할 거 없어요 그렇게 슬피 2, 3일 가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참 슬프죠 그러나 그것이 일주일도 가고 한 달도 가고 1년도 가고 그걸 좀 옵니다 성경적 신앙 아니에요 천국 갔는데 지옥 갔으면 평생 오세요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갔다 그건 평생으로 해야 돼요 잘못했으니까 전도 안 했으니까 예수 생명 모전해 주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복음에 절대 망대를 세워나가시 바랍니다 절대 망대를 사실 복음을 원어에 뭐랍니까 유앙겔리온 복음을 원어에 유앙겔리온 그런 뜻이에요 유앙겔리온 이게 무슨 말이냐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전하는 것 그런 뜻이에요 전쟁을 했는데 승리했다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이에요 전쟁의 승리한 것 영적 사업에서 예수고시도의 능력으로 진정한 승리를 거두는 것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예수 거시도를 전파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염하게 하는 것이 유앙겔리온 교회 천명이에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왜 교회가 이렇게 장로 집사 권사 중직자를 많이 세웠냐 현장의 사령관 하라고 아멘 중직자는 현장 사령관 영적 현장 사령관 영적 장악하라고 그 지역을 다 다 장악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점을 증거하라고 무슨 매냅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종교에요 종교 아무 응답 못 받아요 그 증거를 응답을 못 받아요 한마디로 생고생합니다 불신자처럼 고생한다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고생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고생하고 불신자들 천서고 천가지 만서고 망가진 것 불신자들 라는 말이에요 우리 신자들은요 정말 천명을 받은 자들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아멘 관계없어 전혀 왜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바울처럼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행전의 후속편을 서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맞습니까 내 삶이 양심적으로 여러분 고백을 해보죠 내 삶이 사도행의 후속편을 서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창세 3당이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삶인지 여러분 스스로 아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생명수가 넘쳐려는 교회 교회는 여러분 자신을 말합니다 이게 예배당이에요 생명수가 흐려 넘치는 나 내 속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헤엄치는 말씀을 보며 들을 때는요 나에게 적용해요 나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남편에게 아내가 아니에요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장기 36절을 맞이해서 영원계의 모든 성도들은 이 시대의 237 성교 플랫폼 멋지게 서가는 정거의 길을 죄문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직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시글 47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생활 가운데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소망을 심어주는 생명수 환상을 그리게 선지자 에시길드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1절 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러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제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러시기로 본적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에시길드 선지자는 이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성전의 문제방 밑에서 물이 막 솟아나는 것을 봤어요 성전 문제방 밑에서 그리고 그 물이 점점점점 불어나가지고 마침내 큰 강을 이루고 이 강물이 성전 주변을 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막 이 사막을 그냥 옥토로 만들고 마침내 사회의 바다와 같이 죽어가는 바다를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켜보았습니다 바로 이 물이 죽어있던 만물을 소상시키는 생명수였다 특별히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는가 가 중요합니다 본문에 보면 생명수가 성전 문제방에서부터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진료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은 누구를 상징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말해봐요 말씀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넘치는 생명수 예수님이 진히 말씀했어요 요한봉 7장 37 38 38절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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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 stranger 하여 나아 회복시켜 주셨다 그것이 바로 그 방법은 예수 거의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일의 피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수다 보일의 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 없다 예수 거의도의 십자가에 보일의 피가 내 가슴 속에 날마다 흘러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 피가 나를 정취하고 그 피가 나를 새롭게 하고 그 피로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혼자 십자가 다 지시고 완벽하게 완벽하게 저주를 다 해결하신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에 완벽한 해답이 되신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주여 아멘 여러분이 사람 쳐다보고 사람 반응 보고 사람 통해서 해결을 하지 마시고 먼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이 예수 거시터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그러면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다 끝난 거예요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종이 호랑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서론이라 그래 서론 삼지삼장 아무것도 안 그거 가지고 목을 면다 그거 가지고 죽게 살고 싸운다 그거 가지고 밤새 잠 못 잔다 천하의 등신 바보 쪼다 달쪼 아시겠어요 속은 게 팍 삭 속은 겁니다 사단에 뿌려놓은 이 가라지에 걸려 들어가지고 밤새도록 서론 때문에 갈등을 한다 여러분 고민이 뭐예요 전부 서론이에요 여러분 기도 내기 뭐예요 전부 서론이에요 그런 거 구할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물질 때문에 목이 마릅니까 물질이 없어서 목이 탑니까 여러분 한국에 사는 것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한번 보내줄까요 평양 말고 한번 보내줄까요 어떻게 살건 지금 지구촌에 유일하게 아싸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어가는 유일한 나라예요 오직 다 돈 목숨 걸고 탈북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없어요 거기는 여기는 입고기는 없어요 그 하나입니다 여기는 예수 입고 그 예수 없어 여기는 예수 믿어도 되고 믿으면 안 돼요 그 하나밖에 차이 없어 똑같은 민족인데 똑같은 환경인데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똑같은 알치우인데 딱 그 하나 차이야 그렇게 큽니다 이게 왜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 계시고 해결 못하니까 계속 문제 해결 문제 걸려있고 모든 문제 해결자 자 여러분 3절 보세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적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적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적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흐려오르고 다시 천적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험칠만한 물이오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에시엘 신자는요 하나님의 사자의 인도에 따라서 생명수가 흐르는 물속에 들어갔어요 본문에 나오는 천적 이 말은 약 우리 말로 하면 500m 정도는 500m 500m 상당히 길지요 처음 들어갔을 때는 발목 정도 됐어요 두 번째 들어가니까 무릎에 왔어요 세 번째 들어가니까 그 다음 허리야 네 번째 들어가니까 무릎이 넘어가지고 그럴 수가 없어 험을 쳐야만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은혜의 감가에 험치는 겁니다 그래서 발목신앙이 있고 무릎신앙이 있고 허리신앙이 있고 하슴삼신앙이 있어요 신앙이라고 다 갔던 게 아니에요 아 저분 아직까지 발목신앙이구나 발목신앙이 뭔지 아세요? 가족 보고만 안 된 겁니다 발목신앙 정말 절대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아니 그러면 너희 지옥가든지 말하자면 내 한번 믿으면 된다 그랬습니까? 발목, 무릎, 허리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내 신앙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증거해 보세요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은혜의 감가에서 더 이상 그럴 수 없어서 헤엄치고 있는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이 계속적으로 뭐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장해야 된다 성장하라 자라가라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성장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 자라가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직분이 달라져요 척고 하나님 주시오 계속 믿음이 자라가니까 현장이 자꾸 달라져요 2, 3, 7 성교의 선두에 서 있는 영계 모든 성도들은 모두 다 네 번째 단계 헤엄칠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나가시기 바랍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예수와 믿음은 끝이에요 그런데 영적 수준 이 수준은요 성령 충만해서 온전히 누리는 시향생활이에요 온전히 누리는 시향생활 누리는 우리 영계는요 세 가지 보면 그래요 어떻게 얼굴들이 그렇게 밝고 진절하고 진심으로 겸손하게 그렇게 하는지 세 가지 보는 게 있잖아 이게 돈에 달려서 알잖아요 그게 첫 반응이에요 아멘 영계의 성도들은 DNA가 달라요 환경 상관없어 내 수준 상관없어 복음 하나 때문에 누려 아멘 복음으로 누려 완전 누려야 돼요 아멘 요한봉은 식당 협제를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아멘 아니 예수님 어떤 분이 포도주 잔찌집에 신혼 결혼 잔찌집 갔는데 포도주 모자랍니다 그래 알았어 갖다 줘 실컷 묶고 남도록 풍성하게 아까까지 잔찌집에 가서 모자랍니다 고마워 먹으면 되지 뭘 또 더 달라고 그래 더 질 좋은 거 더 질 좋은 거 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면 구원 얻게 하고 그냥 구원 얻는 수준에서 머무는 그런 실패한 가난한 삶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그래야 2, 3, 7 성교할 거 아니에요 더 풍성하게 예수께서의 생명은요 우리가 마음껏 헤엄칠 수 있도록 풍성한 것이다 에베소 3장 입자리에 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뿐이다 능히 능히 아이고 제가 하나님 죄송해서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이것까지 그런 소리를 하지 마세요 어느 자식의 부모 눈치 봅니까 눈치 보면 지만 손해요 그렇죠 자식들 중에 그래요 아이고 아버지 여기까지 말하기가 부모는요 자식이 요구하면 주는 거예요 아멘 능력이 있으면 부모가 왜 자식의 부모 눈치를 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은혜의 은혜를 더 주십시오 아멘 그런데요 에베소 3장 입자리에 오면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나를 더 축복하여 주옵사사 백대로 축복하듯 세경문의 승복하여 주옵사사 영계를 내가 맡은 기관을 더 부으시켜 주옵사사 그런데 이 안에 푹 빠지지 못하고요 발목만 다 담그고 있어요 발목만 담그고 있어요 수영장 갔는데 그은 더운 여름에 햇빛이 짱짱 겁이 나가지고 발목만 축축축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발목만 발목만 담가도 시원하지요 사실은 이왕이면 무릎으로 이왕이면 허리로 이왕이면 수영하는지 안 나요 햇빛이 내리쬐는데 범사의 글속에까지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의 교부 터툴리아 이런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리를 알고 난 후에 또 하나 알아야 될 진리는 이 진리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거리도의 십자고와 부활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이거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헷갈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거리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거리도 외에는 내 문제 해결할 분이 없다 예수 거리도 내게 만족주실 분이 없다 내가 꼭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없이 갈 자가 없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이놈을 준 적이 없다 유일성 절대성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이 고백하고 밝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생명을 환산시키는 미션을 감당해야 됩니다 영계 모든 성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2, 3, 7 성교 현장에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동체되기를 제물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치유와 회복의 플랫폼입니다 8절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모여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났다 생명수 말씀이 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회와 같이 죽은 바다에도 이 생명수가 들어가니까 그 바닷물이 소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다 치유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치유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하다 믿음대로 될지하다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이 헬류증이 치유될 것이다 누가 만졌다?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사람이 밀고 가는 판에 다 만졌다 어디서 다 만졌지요 지금 다 밀고 가는데요 아니야 만져서 밀고 부딪히는 것하고 믿음으로 만진 자고 예수님 다 아시는 거요 그러니까 만졌다 벌벌벌벌벌 떨고 있단 말이요 너 믿음대로 될지하다 그날 치유되지요 그날 은혜 받으면 치유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회복이 돼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지 은혜를 받으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회보다도 새롭게 생명수가 들어가는 순간에 소생한다 그랬는데 생명수의 근원 대신 예수의 의도를 믿는 자마다 부른 자마다 전하는 자마다 되살아나게 되어 있다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절망 낙심 모든 상대의 사막과 같은 희생이 소망과 풍성과 생명력으로 차고 넘치게 변한다 그래서 사단에 잡힌 무송인들 차단에서 죽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막 최전방이지요 사실은 영적 싸움에서 그러면 불신자든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자물로 자살 직전에 있는 낙심 직전에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간증 받잖아요 내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자살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님 표정 보더니 표정이 좀 심각하네요 그 말을 한마디 듣고 그분 통해서 그냥 뭐 잠깐 갔다가 그 집사님 말씀 듣고 나왔다가 다시 찾아갔어요 답을 찾은 거예요 그건 교회에 나온다 새가지고 감정이에요 자살하고 싶을 오직 답답하면 자살하고 싶겠어요 이런 어려운 사람들 그나마 젊음과 낙심 상태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수의 말씀을 준한 순간에 생후 생명이 일어난다 소망과 풍성과 생명력으로 가득 찬 와시스 인생으로 확 바뀌게 된다 본문에 보니까 바다의 물이 되산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되산난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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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냐 찢어진 것을 꾸면다 그러듯이 찢어진 것을 꾸면다 꾸며 고친다 잘못된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는다 라파 성경에서 이 단어를 치료하다 해복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러분의 생활을 여러분의 습관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누구십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해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 예수의 보혈 앞에 완전 치유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정신적인 고통 문제 육신적인 질병 예수의 보혈에 깨끗하게 치유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된 줄 믿고 축복합니다 12절 봅니다 강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랐어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려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생명수의 특징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인데 생명수로 인해서 과실 나무가 자르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이다 열매 맺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정상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생명수가 흘러갔을 때 이런 역사이 난다는 게 생명 흘러가면 다 살아난다 예수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증가하면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는 정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생명수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모두가 살아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명과 연결이 되죠 예수 걸시도의 생명수가 지역 민족 세계 5천종 쫙 전민족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될 것이 교회 사명이다 예원교가 해야 될 사명이다 치유와 회복의 플랫폼이 되어야 돼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좀 도와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외치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캠프를 가는 것입니다 살려달라 그래도 생명주 들고 가는 것입니다 살려주려고 예수 걸시도의 생명주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237 성교 번딩을 하는 것입니다 성교지사역을 활성화시켜 나가자 우리 헌당한다고 타드려 흥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교해야 되겠는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인들 보니까 교회가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딩을 해서 우리 성경을 모아가지고 힘써 우리가 성교사를 두고 생장 성교하자 너무 감사하죠 장로님들이 다 만든 거예요 저는 안 합니다 말 안 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할 약속이요 오늘 자기들이 정했어요 그래서 항구자 237전에서 237나라 복원을 위해서 오늘 헌신하자 앞장서서 장로님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237 성교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면 크게 누르고 흔들어 안겨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처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교회에서 성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헌금 접시가 한 사람 앞에 멈췄어요 그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에요 그래서 1프랑도 드릴 헌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이 천천히 내놓는 것이 27프랑이다 그 사람들이 놀라서 어떻게 그렇게 이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느냐 이분 웃으며 이 소경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친구에게 물어졌어요 저는 눈이 보이지 않는데 제 친구에게 초저녁에 불을 켜고 잘 때까지 불을 끄는데 저는 전기색 얼마냐 그러니까 1년에 27프랑이라고 자기는 전기색을 펼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그것을 헌금해야 되었다 그래서 1년 동안 모았다는 것입니다 모아가지고 드립니다 드리는 이유 예수를 몰라서 영혼이 어둡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빛이신 예수의 자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성교 헌신이 영적으로 눈문자에게 참빛을 비춰주는 치유와 회복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이런 희대적 성교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함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 불신다리 예수함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예수함 저 어려운 사람 저 가난한 사람들 그리토의 심장이 회복되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구약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지자들인데 선지자들을 보면 독특한 별칭이 있어요 별칭이 이사야 그럼 보금적 선지자 왜 보금 선지자냐 메시아의 구속의 사역에 관한 예언들이 쫙 나와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미암아 구원이 이사야에서 또렷하게 분명하게 나타난 게 이사야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암은 눈물의 선지자예요 일생 동안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전혀 변화가 없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현장을 가슴줄절리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선지자 눈물 선지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스겔 선지자는 소망의 선지자예요 에스겔은 바빌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데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너 선지자 해라 그래서 포로 중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환상을 통해서 허벅에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살아난 군대의 역사 두 번째는 이 에스겔 40장의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이 재건되는 환상이요 그리고 환상이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환상이 바로 생명수가 흘러내려 놓고 환상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환상 예원교회 상립 사기육주를 맞이해서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교회 지역민족 세계를 향하여 전세계를 향하여 흘러가 그들을 다 살려내는 그런 환상 36주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교회 존재 이후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왜 인도해 주셨는가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 생명수 강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전세계로 확산시키나 살려내자 복음공동체의 성기호와 전두의 공동체 예원교회 전 성도들은 하나님 손에 부들려서 이 시대의 미션을 잘 감당하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는 그런 가문 그런 개인 그런 교회 그런 전통이 이어지기를 제의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교회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셨는지 왜 내게 중지자의 직보를 주셨는지 왜 나를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깨닫고 모두 다 보는 성교사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교 본대에 다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은 모두를 치유하므로 나를 치유하고 이상체나 옳다 종종을 치유하는 일에 승인받는 주역들이 되기도와 주옵사서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 아 아 으